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람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자망 소식이 들리면서 어제 크게 출렁했던 국내 진실은 오늘 하루 만에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오르면서 1790선대에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올랐는데요. 환율은 11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정리해보고 내일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고수들의 투자 비법까지 알차게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상파동 나오는 파동을 이용하는 매매 방법을 실전 종목 중심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주식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장로대 증권투자연구소의 장상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한 0.9% 정도 오르면서 1793포인트로 마무리됐습니다. 전날 김정일 자망 소식으로 크게 출렁였었는데 하루 만에 진정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장 정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전략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주식으로 해서 좀 출렁거렸었죠. 어쨌든 이런 출렁거림이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전날까지 그리고 또 아침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저점에 대한 낙폭이 있었던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낙폭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약 94년도 7월 달에 김일성 주석이 또 사망했을 당시에도 그때는 도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그런 리스크는 항상 북한 관련된 리스크는 단기적 조정에 좀 지나지 않았고 문제는 유로전, 유로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체적 시장에 지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또 이런 유로전의 리스크가 더욱더 계속 부딪히게 된다면 부딪히게 된다면은 거기에는 이 유로전의 그런 악재보다 좀 더 배가가 되는 그런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일단 보겠고요. 다만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 대해서는 좀 약간 지지 포지션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입니다. 다만 그런 유럽과 미국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들이 해결책이 완벽하게 나오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한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은 이미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는 거고 그 수순에 밟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년 한 1, 2월 정도 되면은 분명히 프랑스는 신용등급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부정적 등급이 나왔을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12월달과 1월달 그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를 줄 수가 있다는 것. 대신 2월달 되면은 유럽 국가들의 만기 채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과 또 프랑스 신용등급 하락이 2월달쯤에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감안하셔서 1월달까지 열심히 주식의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더 자세한 대응 전략 실전 매매 노하우까지는 강의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고수들의 투자 비법 이어집니다. 오늘은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탑법이 이어집니다. 핵심 우량주와 주도주의 이슈전 선침해 전략. 저평가 종목을 급등 시발점에 매수하는 최적의 타이밍 매매. 가치, 차트, 모멘텀 3종 분석을 통해 철저한 실전 타이밍 매매 전략을 세운다.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탑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탑법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의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장이 함께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질문이 분명히 생기실 텐데요. 참지 마시고요. 센 투자 플러스, 센 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전문가들이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답변 달아드니까요. 이 공간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센티비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시간대별로 잘 맞춰서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장 대표님만의 노하우를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떠한 노하우 분배해 주셨나요? 네, 날씨가 춥죠? 네, 날씨가 춥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될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낙포카드 캐치법이 했었죠. 그리고 유증탑법을 했었습니다. 조금 약간 좀 다소 빨리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한 그런 기준을 잡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작에서 실전에서, 실전에서 대응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모멘텀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좀 빨리 좀 나가서 오늘 저 상파동 탑법이라고 하는 상한가가 연속으로 나가는 종목들을 아연히 여기 있는 파동을 이용한 매매 포지션을 갖는 겁니다. 자, 상한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매수를 해서 상한가가 연속으로 나오면 상당히 좋죠. 네,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그렇죠. 상당한 기쁨도 주고 또 쾌락도 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한가가, 이 상한가가 매수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가를 대기 전에 매수하는 그런 기법이 또 있고요. 또 이제 상한가가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 파동을 이용하는 기법이 있고 또 상한가가 끝나고 이제 조종을 줄 때, 조종을 줄 때 이용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그런 기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기법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바로 두 번째 레벨이죠. 두 번째 레벨인 상한가를 가는 중간에, 이 중간에 어떤 기법이 나올 텐데 그런 상한가의 레벨에서 그런 파동을 이용한, 파동을 이용한 그런 매매 포지션을 가지겠습니다. 이것은요, 조금 빠른 범위 내에서는 그런 첫 번째 상한가에서, 첫 번째 상한가에서 다음 상한가를 가기 전까지 매수를 해서 연속 상한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오늘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좀 안전된, 안전한, 안전한 매수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 중에서 단 한 가지 유형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릴 거고 그 한 가지 유형만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만. 그 외의 거는, 그 외의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여기 있는 거 먼저 숙지하시고 상파동도 상당히 중급 있고 고급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기초 중에서 한 부분, 그 한 부분만, 한 파트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릴 거고 그 이유는 그 한 파트가 상당히 기본적이며 또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매우 안정적인 그런 포지션에 갖는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곳에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높은 곳에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높은 곳에 주가가 올라가 있는 타이밍에서 매매를 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만 잘 지켜주신다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일단, 그... 네. 네. 자, 오늘 또 장로드의 실전 고소탑법 시행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한번 보죠. 일단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 장로드라는 사람은 실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론보다는 실전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요령, 그리고 또 왜? 왜? 이 Y라는, 이 Y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응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재밌게 들을 수 있고 또 제 강의를 마음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문자나 또 그런 어떤 전화통화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제가 이번에 하루에도 한 140여 통을 문자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고마운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고 제가 좀 추천을 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무료로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셨기에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계셨기에 여러분들이 그 믿었기에, 그렇죠? 그 신념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으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냥 종목만 싹 드렸을 뿐이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매매하시는 건 여러분들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실전이고요. 그리고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 그렇죠? 이런 타법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야 할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듯이 우리는 어쩌면 지금 12월 말, 연말을 맞이해서 한번 올해 2011년도를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연도에서 참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여러분, 이번 연말에 고스톱 합시다. 아셨죠? 네. 저는 솔직히 고스톱은 못 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는 고스톱은 잘 안 배웠어요. 못 배워가지고 못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있듯이 주식도 매수할 때가 있고 매도할 때가 있고요. 또 홀딩할 때가 있고 손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타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징 타법인 지난주에 것인데 오늘은 유징 타법이 아니고요. 오늘은 상파동 타법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또 한 번 잠깐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장로드의 고스톱 타법은요. 장로드의 고스톱 타법은 늦자 말씀드린 대로 가치와 그렇죠? 차트와 모멘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가치라는 것은 90년대 초반대 우리 증시에 유행했었죠. 외국인이 92년도 1월 3일 날 처음으로 10% 범위 내에서 종목당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기면서 외국인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냥 무턱대고 외국이나 들어와라고 해서 아무 제재도 없이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 자본에 의해서 출렁거리는 이유도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일단 어쨌든 가치적 기법에 접어 접어가 뉴스에도 접어 접어 그랬죠. 그때 유행했었고 10년이 지나서 차트 그렇죠? 2000년도 1999년도 코스닥 등록이 같이 되면서 IMF 후에 IMF 때 가치 기법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끼게 됐죠. 가치 투자와 유행을 했었는데 IMF 터지고 나니까 가치고 뭐고는 없습니다. 무조건 떨어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지면서 차트 기법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트 기법이 유행하게 됐는데 이 차트 기법도 또 2000년 3월 달에 고점을 찍으면서 IT 버블이라는 그렇죠? 상당한 그런 또 급락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또 한 번 또 실망감을 던져주죠. 어쨌든 차트 기법이 이제서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치와 차트가 혼합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모멘텀까지 가세한 이런 삼총사가 같이 같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중요한 기법이 된다. 단 한 가지도 단 한 가지도 여러분들이 빼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상 차트 공부는 뭐 강의를 들으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차트 공부는 알 것 같아요. 문제는 가치인데 가치는 막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많을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HTS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HTS를 사용을 해서 충분히 이 가치에 대한 것들도 가치에 대한 것도 아주 간략하게 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시장과 그런 어떤 종목에 대한 어떤 내용과를 결묘시켜서 목표치를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도 문제 없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거 있는 거고 그럼 하나는 모멘텀 정보죠. 사실상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예전에는 그냥 차트적으로 가치적으로만 하면 다 됐습니다. 지금도 돼요. 사실은 지금도 됩니다. 이런 정보가 없어도 지금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은 약간의 이런 정보 정보라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정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정보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될 거고 이런 정보 특히 정책 모멘텀이 특히 많이 요즘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이런 시점에서는 특히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로 매매를 포지션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정책 모멘텀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투자자에 대한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든 간에 여러분들은 일반 투자자들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리 금액 단위가 크고 아무리 금액 단위가 짝다 손째로 상관없이 약간 개별주 위주의 종목 장세가 내년까지는 일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리 금액이 크고 금액이 작은 금액을 갖고 있다고 해도 투자금액을 갖고 있다고 해도 대선 이후에는 대형주 위주의 종목분들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대의 그런 어떤 시장의 그런 흐름들인데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맞추어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오거든요. 이번 기회 또 지나면 또 5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특히 올해 12월과 내년 1월달까지는 엄청난 개별주 장세가 나올 거예요. 이미 벌써 나왔죠. 그렇죠?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비칠 겁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장로드의 상파동 타법이고요. 상타 종목 발굴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를 잡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전에 여러 가지 기법들로 해서 상한가를 잡는 거고 이거는 상한가가 나온 후에 후에 이 상한가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런 어떤 해증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력이 있다면 세력이 물량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 세력이 물량을 팔 때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같이 묻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력이 한 번에 다 못 팝니다. 간단해요 원리. 철판 한번 볼까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상승이 점으로 갔다 칩시다. 상한가가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조건 매수가 뭐 지금 나왔겠죠? 엄청난 매수세가 나왔을 거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팔아야 돼요.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매수했던 그 수량을 한 번에 다 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한 번에 다 팔면 점화로 나가겠죠? 못 팔아요. 못 팔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다 파는 것이 아니라 약간 여기서 조종 모멘텀을 좀 줍니다. 이런 조종. 한 꼭대기에서 조종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조종을 주고 다시 올렸다가 또 조종을 주고 그렇죠? 물량을 해치하는 방법인데 그 이유는 만약에 물량을 여기서 100이라는 여기서 100이라고 할까요? 그냥 100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100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물량을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30을 팔았어요. 50을 팔았다고 할까요? 꼭대기에서 꼭대기에서 50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대기에서 50을 팔았더니 은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20을 삽니다. 50을 파니까 50이 남았죠. 50이 남았는데 여기서 또 한 20을 사요. 20을 사서 주가를 또 올립니다. 그럼 또 위에서 50을 팝니다. 50을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기 아까 70에서 50을 파니까 여기 얼마 남니까? 20 남으니까 20 남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20 정도 남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10을 더 도해가지고 조금 올린 다음에 30을 완전히 팔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고점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세력들이라는 것이 그냥 올라가서 한꺼번에 막 판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래서 팔면 주가가 내려가겠죠. 내리고 인위적으로 올립니다. 이 인위적으로 올릴 때 이 인위적으로 올리는 파동 파동이 두 가지 파동이 있는데 하나 파동이 바로 이 상파동 탑법이 상파동이고요. 하나의 파동이 기술적 분석 기술적 파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종이 일봉상 나온 다음에 약 라포카드 캐치법 3일 정도 후 정도 안팎으로 일단 장대양봉이 한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오늘도 그런 종목을 공략을 했었고 성공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이런 점으로 상한가 가거나 상한가를 연속으로 갔다는 것은 세력이 있다고 이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차트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조종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물량을 풀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오늘 상파동에 이런 여러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마지막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은 이런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1차 파동이죠. 이 상한가에서 움직이는 여기 있는 파동 단기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파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상파동에 대한 것만 오늘은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어떻게 발굴 하느냐가 일단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그리고 이런 종목을 어떻게 발굴할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 종목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급등주라고 말하는 종목이 있고요. 주도주라고 말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급등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주도주라는 것은 주도주와 급등주의 차이가 뭐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주도주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형 회사들 기아차라든가 그렇죠? 그런 종목들 차트를 2, 3년 거 보십시오. 끝없이 상승이 나왔죠?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것들이 주도주입니다. 급등주는 상한가 연속으로 해서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거 조금 개별주 성격에 좀 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파동을 할 때는 이런 주도주보다는 급등주 이런 급등주 패턴에 있는 종목들을 해야 됩니다. 시세의 연속성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상한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력이 강하다라는 거고 그만큼 물량을 내놓지 않았다라는 거는 물릴 염려가 리스크가 없다른 얘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은 급등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세의 연속성이 나와야 되고요. 또한 파동이 1차 파동이 나오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1차 파동이라는 거는 1차 파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조종이 나오게 되죠. 이런 조종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또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1차 파동이라고 그러고 이걸 2차 파동이라고 2차 상승 파동이라고 그러죠. 1차 상승 파동 2차 상승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처음 상승이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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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을 때 이때 이때 상파동 매매법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기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뭐죠? 뭡니까?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고 그런데 그런데 여러가지 유형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 한가지 단 한가지 유형만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한가지 유형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라 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거 1차 파동 1차 파동 때 이때 매수를 했으면 좋고 2차 파동으로 안 됩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됩니다. 다만 1차 파동보다는 조금 약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금 약하다라는 거예요. 1차 파동보다는.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차 파동 때 1차 파동 때 1차 파동 때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 파동 때 대신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2차 파동도 되기는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지만 1차 파동 때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주 주도주의 형격이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테마든 어떻게든 급등주가 여러가지 급등주가 있어요. 사실 오늘도 우리가 종목들 상한가 한 게 되게 많습니다. 분류 따라주면 방해산업체 상한가 같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도 질병 관련된 종목들도 상한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과연 어떠한 종목이 더 상한파동에 어울릴까 순위를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주도주 주도주 성격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 약간의 급등주는 급등주는 사실 재료 재료에 의해서 재료에 의해서 급상승이 곧바로 날아가는 거 주도주는 성장성이죠? 성장성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치 가치 투자죠? 계속해서 분기별로 분기별로 계속해서 이득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급등주는 재료에 의해서 그렇죠? 잠깐 상승이 연속으로 나오지만 그런 상승이 나와주는 특히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는 대선 관련주라든가 그런 것이 대표적인 거죠 바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종목분들이 연속상한가 연속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여기 중요한 건 연속성입니다 이 연속성이 나와있는 상한가를 중심으로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동시효과가 예상 체결량이 상한가 잔량의 3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시 50분 정도쯤에 8시 50분 아침에 9시 시작하잖아요 8시 50분서부터 갑자기 동시효과를 딱 보니까 상한가에 체결되는 양이 있어요 체결되는 양이 있는데 상한가에 매수 잔량하고 상한가에 매수 잔량과 체결된 양이 보니까 비율이 30% 정도 깨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상한가가 이렇게 막 점으로 갔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세 번째 상한가를 가는 날 이 날인지 아침에 딱 보니까 여기에 매수 잔량이 매수 잔량이 어떤지 매수 잔량이 여기 100이라고 합시다 상한가 동시효과의 매수 잔량이 10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동시효과 매수가 된 게 매매가 된 게 동시효과 때 그런 주문 그런 게 체결이 된 게 약 30개 40개 정도 되었다고 칩시다 40개 그럼 이 종목은 틀림없이 상한가가 무너집니다 이거예요 이 상한가가 무너지는 걸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거에 대한 것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 동시효과 예상 체결 잔량이 상한의 30%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효과 8시 59분까지 8시 59분까지 30% 이상에 그러면 9시 되면 한꺼번에 다 없어져요 한꺼번에 다 없어지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우리는 그 밑에서 밑에서 이미 깔아놓죠 이거의 특징은 9시가 될 때 매수를 넣는 것이 아니라 8시 59분에 매수 잔량을 미리 넣는 겁니다 매수를 밑을 미리 넣는데 어디에 상한가에 넣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상한가에 넣는 게 아니라 밑에서 약 3% 정도 플러스 보합 레벨 근처에 보합 어저께 종가 근처죠 어저께 종가 미리 깔아놓는 겁니다 미리 깔아놓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지금 여기까지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 이거는 만약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상한가 점으로 아침에 시가가 상한가였어요 시가가 상한가였고 파동이 나옵니다 밑고리가 쭉 나오겠죠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는데 내가 매수 잔량을 여기다 걸어놨어요 여기다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미리 미리 매수를 걸어놨는데 이게 쭉 오더니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굿바이 해야죠 굿바이 굿바이 합니다 매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원했던 자리에 주거를 놓아놨는데 이 종목이 매매가 안 됐다 그러면 그냥 굿바이 합니다 왠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굿바이 합니다 그냥 그냥 굿바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산량의 30% 정도 이상이 됐을 때는 상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가 무너진 그러니까 시가가 여러분들은 여기 시가가 시가가 상한가예요 적으세요 이거 안 적어놨으니까 그렇죠 시가가 상한가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뭐든지 상한가 가는 종목이 시가가 상한가냐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한 가지 위험만 여기 시가가 상한가에서 나오는 것들 만 여러분들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냐 왜 이러한 매매가 가능할까요 이러한 매매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런 주도주는 주도주는 패턴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아주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패턴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패턴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패턴이 패턴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로드배블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패턴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등주들이 패턴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일반 종목들은 솔직히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매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급등주들은 다만 타이밍이 문제일 뿐이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제 가느냐가 문제일 뿐이지 상당히 그 패턴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전한 이유가 바로 일정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죠 일정하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 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종목이 사실 무서운 거죠 상한가 이렇게 단기에 상한가 갔던 종목이 그렇죠 여기 얼마였던 종목이 여기 30% 넘게 단기적으로 올라와있는 종목을 매매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또 너무 어리석은 것 같고 굳이 저런 거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만 이게 안전하니까 단 이거에 대한 것은 열심히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상당히 이게 이게 열심히 트레이닝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되어준다면 이것처럼 편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승장에서만 가능합니다 2007년도 11월 그리고 2008년도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상한가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내년 이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정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역배월도 됩니다 역배월도 됩니다 다만 역배월보다는 정배월이 그렇죠 훨씬 더 강한 거죠 훨씬 더 힘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역배월보다는 정배월이 나오긴 합니다만 역배월도 가능하다 역배월도 역배월이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역배월에 대한 쉬울 수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죠 이것도 얘기하면 역배월 탑법과 같이 혼합을 해서 기법이 나가기 때문에 다만 역배월은 한 가지 장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지 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떨어질 라인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이런 정배월이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지지 라인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어쨌든 정배월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배월은 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배월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분봉산 분봉상에 분봉상에 계단식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는 상한가가 연속으로 나오게 되면 점으로 나오든 어떻게 나오게 되면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대양봉이나 은봉이 나오면 계단식으로 결국에는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계단식 상승이 나와주는 것이 일단 상당히 좋다 이 계단식 상승은 밑으로 급히 팔거나 전저점을 하향 이탈하는 그런 파동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파동이 밑으로 내려서 업체에 판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기에서 해증이 한번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물량이 좀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 레벨을 분봉상도 깨지지 말아야 되는 그런 계단식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같이 해보셔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까 뭐 주도주 뭐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선택했던 종목이 상당히 급등주가 나오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급등주가 있다면 될 수 있으면 테마성이 있는 현재 지금 now 지금 지금 현재 그 테마가 제일 유용한 거 지금은 대선 관련주입니다 보세요 12월달 1월달 1년 전에 아가방이 시작을 했죠 그 1000% 갔습니다 그렇죠 1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5년 전에도 그랬어요 5년 전에도 5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 그렇죠 그 금액 작은 금액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죠 그렇죠 자 테마주 이 테마주의 포지션 보시면은 이 테마주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주가 있고 현전 이 테마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테마주의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틀림없이 좀 안전한성이 높다 아휴 방송에서 또 틀림없이 라는 말씀은 안 되는데 그렇죠 항상 중요한 얘기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포지션 레벨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빨리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빨리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하는 오늘은 종목 발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매매법에 다음 주에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제 실적으로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종목을 선택을 했으면 매매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파동 탑법에 대한 것이 생소하신 분들 이거는요 사실 200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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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때 유행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때 유행했던 기법이었고요 사실 이거는 훨씬 전에 다른 데서 파동에 대한 이론이 나오면서 그걸 응용한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냐면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걸 이용한 건데 파동이 어느 정도 길어지면 그 이상 사람이 못 기다립니다 그게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한계 파동 레벨이 있는데 이 파동에 대한 것이 파동이론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저점 레벨에서 상승이 나와서 매도를 단기적으로 매도가 가능한 이유가 이거는 사람이 못 기다려줘요 이걸 계속 본다면 물론 여기서는 단기적 파동이 있고 조금 중기로 본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파동에 대한 것들도 그 시간차 그리고 내 포지션이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종목 똑같은 시간 장소와 시간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종목에 대한 내가 단기냐 아니면 중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내가 매도하는 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파동 탑법은 일단은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만약에 첫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두 번째 상한가 시도를 했더니 종가 상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조금 가져가셔도 되겠죠 그렇죠 좀 가져가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시장의 도움도 조금 필요해요 그러면 이 상파동 탑법은요 어느 때가 더 좋을까요 이 상파동 탑법 어느 때가 좋을까요 미국 시장이 무너질 때 그렇죠 상승장에서 물론 상승장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상승장에서 미국 시장이 무너질 때 장대운봉이 나올 때 그러면 기존의 상한가 같은 종목들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런 상파동 탑법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해두시면 거의 안전하고 틀림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가가 상한가여야 된다 이거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시가가 상 왜 근데 시가가 상한가여야 될까요 왜 왜 시가가 상한가이어야만 할까요 제가 물론 시가가 상한가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n자형 상승이 나오죠 n자형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시가가 상한가이면 더 쉬운 이유가 뭐죠 뭐가 더 쉽죠 왜 뭐가 더 쉽죠 이런 게 상한가인 이유는 상한가에서 보압가징의 파동이 15% 나옵니다 좀 더 나오나요 어쨌든 15%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 이 파동의 길이가 길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파동이 파동이 무제한 길기는 솔직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파동이 길어지면 반대급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반대급부를 이용해서 우린 묻어가는 겁니다 기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세력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가 100억 자산가라 손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세력도 실패해요 10개 정도 작전이 들어가면 한 30개 아니 3개 3개 정도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세력들도 실패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세력을 넘어선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포지션들로 좀 보신다면 이런 하락파동의 약간 이 파동 길이가 이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보압 레벨의 지지가 나와주기 때문에 상한가에서 매수 포지션을 갖는 것이 일단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조금 빠른 모멘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빠른 모멘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잠깐 좀 볼까요 네 이거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사실 뭐 그냥 짝짝이 하나 딱 딱 딱 고놓고 그러는 건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상한가예요 여기가 이거 안 써 있는데 여기가 상한가입니다 검은 걸로 해서 써 드릴게요 여기가 여기가 상 네 제 이름이 장상훈입니다 그래서 상자를 쓰니까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의미는 없습니다 상한가입니다 그쵸 상한가인데 우리 아까 보셨죠 시가가 상한가여야 된다는 거 그럼 시가에서 무너집니다 무너져가지고 시가가 무너졌을 때 보통 저점이 잡히는 경우가 플러스 10% 안팎 그리고 다시 상한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상한가가 무너집니다 또 상한가가 무너지는데 보통 7% 정도 안팎 뭐 6%든 8%든 또 다시 상한가 갑니다 또 상한가가 무너졌다 무너졌는데 바로 3%권 3%권 안팎 3%에서 보압 사이가 되는데 이 안팎까지 내려와주고 상한가 갑니다 바로 이러한 파동의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10%라고 무조건 10% 딱 저점을 찍고 가는 것이 아니고 7%에 딱 저점을 찍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안팎에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강한 거는 10% 정도 안팎에서 저점을 찍고 상한가 가는 것이 더 강한 거죠 이게 강한 거죠 7%가 더 강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에 되고 미리 8시 59분에 8시 50분에 미리 깔아 놔야 되는 종목 깔아 놔야 되는 그 퍼센티지는 바로 3%대입니다 보압 레벨 3%에서 보압과 사이에 두 개로 나누어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3%대 하나 걸어 놓으시고 보압 바로 위에다가 한번 걸어 놓으시고 두 개로 분산해서 미리 8시 50분에 걸어 놓는 겁니다 상한가에서 무너진다는 전제 조건 상한가에서 무너졌어요 체결이 됐는데 3%과 하나만 체결이 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 하세요 그렇죠 파동 길이가 상당히 긴 거예요 파동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이게 순간적으로 내려옵니다 왜 동시효과 전에 미리 깔아 놓을까요 이거를 딱 오는 거 보고 매수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순식간에 내려갔다가 가요 순식간에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한 양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상한가가 무너지면서 상한가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상한가가 무너지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단기 세력이든 세력이든 간에 자기 물량 해칙을 해야 되겠죠 물량을 전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쫙 어차피 보안레벨까지 매도가 내어진다 그래도 나는 두 가지 두 개 이상의 아니면 그 전에 상한가를 다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량이 한 번에 쫙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8시 50분에 매수가 미미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8시 50분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래 맞아 8시 50분에 미미를 도났어 도났는데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멈출 거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렇죠 모릅니다 솔직히 몰라요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파동은요 파동의 방향은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파동이 내려오는 이유가 그 이유가 해징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죠 팔기 위해서 내려오는 건데 물량을 무조건 팔 수만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주가를 끌어올려야지만 팔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직전에 우리가 매수가 들어간 거고 얘네들이 알아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거 경험해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신기해요 자 오늘 좀 날씨가 좀 추운지 이렇게 좀 약간 입이 약간 발음상에 약간 조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 이 종목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보시고 3% 여러분들은 3%대 그리고 보압대 약간 안팎으로 두 개 정도 깔아서 매수 포션 가지시는 걸로만 하겠다 10%와 7%는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인지가 되었을까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냥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었을까 라는 것인데 얼마만큼 되었을까요 여기 체크를 볼까요 퀴로컴 이라는 종목인데 퀴로컴 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보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볼텐데 이 퀴로컴 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옛날 거에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두 개의 상한가가 나왔으면 그다음에 상파동 매매법을 할 때 어떻게 됐죠 플러스 3%권 안에 매수 포지션을 미리 깔아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밑고리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여기 저점이 얼마나 나옵니까 저가가 1%대 나옵니다 저가 여기 1%대 나오죠 1.85% 그러니까 3%대랑 보압 근체를 두 개 깔아놓으면 3%대 하나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위에 올라가면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나옵니다 또한 아까 전에 상한가에서 시작하는 거라면 시가가 상한가가 아니죠 이건 시가가 상한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이거 말고 원래는 종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이게 한글이 안 돼요 한글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게 지금 한글로 쳐야 되는데 이게 한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를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거를 한번 좀 미리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 이게 좀 안 돼가지고요 종목 번호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종목 번호를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GNCO인가요 종목이 대유 A텍이라는 종목인데 대유 신소재 대유 신소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유 신소재요 역시 역시 같이 있으니까 좋네요 대유 신소재 000300 대유 신소재 000이네요 대유 신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한번 좀 볼까요 대유 신소재 종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대유 신소재라는 종목이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이것도 여기에 한번 좀 보시면 여기가 지금 상한가 연속으로 조금 나왔네요 네 대유 신소재 상한가 연속으로 좀 나왔는데 잠깐만요 이게 종목이 조금 좀 이상한데요 다시 만요 다른 종목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게 대유 신소재 차트가 아니에요 대유 신소재 여러분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큐로컴 차트입니다 큐로컴 차트인데 대유 신소재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네요 지금 이해만 해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유 신소재 보시면은 오늘 상파동 매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유 신소재가 밑고리가 나왔거든요 상한가에서 무너져요 상한가에서 무너지는데 이 밑고리가 7%대 7%대 안팎의 저점을 주고 올라갑니다 이거 매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매매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내일 내일 여러분들이 상파동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뭐냐면 큐로컴입니다 큐로컴 지금 차트 보이시죠 이거 지금 점으로 지금 두 번 나갔어요 그렇죠 점으로 지금 두 번 나갔는데 상한가 연수 나와 있습니다 스마젠 자회사의 스마젠 에이준 백신에 관련돼서 일단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후로 지금 상한가가 상한가가 지금 두 번 나오고 있거든요 지앤코랑 지앤코랑 큐로컴 두 개의 종목이 같은 그런 이슈로 해서 점으로 지금 상한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이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낙포카드 캐치법 3일째 되는 날인데 그냥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매수는 못하는 거죠 이거 이거는 내일 내일 혹시나 여기 어제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4,600 4,700원 정도 돼요 4,700원 정도 되니까 여기 바로 4,750원에 한번 깔아 놓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4,3,12회니까 얼마입니까 4,3,12회니까 7,8,9 4,900원 정도에 4,900원 4,750원에 두 개 나눠서 한번 깔아 놓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깔아 놓으시고 아침에 걸려들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무너져가지고요 여기가 4,900원과 4,750원에 체결이 되면 무조건 수익이 무조건의 말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걸어놔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까지 동시효과 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8시 50분에 미리 깔아 놓으시고 만약에 9시 넘어서 체결이 되면 분명히 종가 상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매수가 안 됐다 그럼 굿바이 하십시오 굿바이 하시고 여러분도 오늘 쌍파동매입법에 대해서 요즘 종목들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아까 전에 그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뭐 내일 좀 봐야 될 거 내일 좀 봐야 될 것들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 또 봐야 될 거는 바이오스페이스랑 바이오스페이스를 한번 얘를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양 ENG 두 종목인데 바이오스페이스는 여러분 노인복지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 윗꼬리 탑법상에 상승모멘텀이 나왔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그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아가방이 좀 많이 급등이 나왔는데 유아 관련된 것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가 그 다음 차례가 될 거고요 노인복지 다음에 나오는 거 세종시 관련된 게 나오겠죠 그런 어떤 흐름들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런 모멘텀과 그리고 또 뭐 있죠 한양 ENG 이거 오늘 악재가 뉴스가 악재는 아닌데 조금 준악재 속으로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매집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곧바로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 약간 오늘 저점에서 한번 처참히 모아가는 포지션을 갖추면은 한번 단기 스윙으로 스윙 정도로 해서 한번 내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문제 없을 것 같다 단기 한양 ENG 그런 어떤 그런 것들 모멘텀에서 같이 두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있군요 크리스마스에 그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 메일 같은 거 많이 보내시죠 그죠 와이파이 관련된 종목분들 영우통신 그리고 기산텔레콤이 대장이고요 영우통신이 좀 들어올랐어요 영우통신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내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내일서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 전에 이번 주에 매도가 나가야겠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보죠 네 장상훈 대표님의 알찬 강의 함께했습니다 기계적인 오류로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강의 함께 하시다가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궁금한 점이 남으시는 분들은 장로드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거든요 장로드 주식 부자클럽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 공간에 들어가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대표님이 직접 답변 달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센티비의 증권전문가 방송 센플러스에서도 종목 상담은 물론이고 관심 종목까지 해드리니까요 여러분 이 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 장상훈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박 플러스 내일은 신기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신기원 전문가와 함께 주식 이외에도 다양한 재테크 방법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찬 강의를 마련했는데요 이제 2011 연말 정산 소득공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만큼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미리 신경 써서 준비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차게 마련했으니까요 내일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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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